안녕하세요. 로자리오 기타교실입니다. 오늘은 제1단계 제64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전체곡을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. 되돌이표를 지켜서 두 번 반복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지 Porto 네, 그러면 잘 들어보셨죠? 그러면 각 마디별로 보면 첫 번째 줄, 첫 번째 마디는 아랫도와 윗도 그리고 중간에 미를 다 잡아준 상태에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다음에 두 번째 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도, 윗도, 중간에 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됐죠?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도와 윗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파워레를 잡아주고 그 다음 미도 똑같이 되겠죠? 그러면 다섯 번 정도 곡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도와 윗도를 잡아주고 모아지기 바랍니다 다섯 번 곡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 곡을 좋아하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